안녕하세요 저는 하주테크에 있는 양진혁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하주테크는 만능 유압철 가공기와 만능 공부연막이 그리고 롤밴딩기 CNC 프라즈마 커팅기를 커팅기 등 기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계는 IW45K로 만능 유압철 가공기입니다 기계 한대로 펀칭과 샤링 그리고 노칭까지 기계 한대로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잡철물과 재간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해당 기계는 22파이의 15T, 40파이의 8T를 마일드스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고 서스나 뭐 다른 재질의 철판 같은 경우에도 펀칭이 가능합니다 65, 65, 그리고 6T 앵글을 먼저 펀칭해 보겠습니다 3T 평철 펀칭해 보겠습니다 75, 75에 6T 앵글 절단이 가능하며 30 환봉과 25 각봉, 그 다음에 평철 절단은 300에 10T까지 지금 가능한 모델입니다 앵글 절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앵글은 65, 65, 65에 6T입니다 45도 절단해 보겠습니다 45도 절단해 보겠습니다 4각 로칭 작업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계는 이동형 유압 펀칭기로 23톤, 30톤, 45톤 유압 능력이 있는 기계입니다 해당 기계는 유압 펌프와 한 세트로 작동을 합니다 시연하겠습니다 해당 유압 기계는 이동식 앵글 절단기로 75, 75 앵글까지 절단 가능하며 30톤 유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분의 1 마력 브러쉬 타입의 모터와 연결해 놨습니다 시연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계는 만능 공급 앵마기로 모델명은 PP32N입니다 3파이부터 32파이까지의 드릴과 엔드밀, 카운터싱크, 스텝, 스텝 드릴 연마 가능하며 4인치 6개조로 한 번의 연동축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기계가 안정성이 확정됩니다 시파이 드릴로 연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